여러분 안녕하세요 일하러 다니다가 지리산 중산리 중산리에 왔습니다 저쪽에 보이는게 지리산 천황봉입니다 여기 기억나시죠? 비가 와서 중산리 계곡에 물도 많이 불었습니다 물이 아주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화면 중간점에 보면 클램핑장이 있고요 저 멀리 지리산 천황봉 아주 가까운 듯하지만 상당히 멀리죠 산불이 났는지 지금 헬기가 소방 헬기가 뜨네요 꼭 굳이 산불이 아니더라도 쓰레기도 싣고 옵니다 저 헬기가 쓰레기도 쓰레기도 싣고 오기 때문에 뭐 산불이 아닐수도 있구요 멀리 점처럼 가운데 화면에 소방 헬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실사거든요 1대 0 지리산 천황봉 아주 가깝게 보이죠 날씨가 맑아서 더 가깝게 보입니다 봉우리 보기 참 힘들었는데 오늘 아주 선명하게 지리산 천황봉 지리산의 정상 천황봉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지리산을 넘어서 헬기가 지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저쪽에 있습니다 화면 중심에 지리산 천황봉 와 이거 많이 땡기면 사람도 보이겠는데요 10배 땡긴 겁니다 10배 핸드폰으로 10배 땡긴 거 지리산 천황봉 전 핸드폰 가만들고 있는데 자꾸 움직이네요 저기가 지리산 천황봉입니다 아주 거인족이면 보일런지 일단 사람 육안으로 확인은 안되네요 마흔경 수준되면 보이겠죠 사람이 당기면은 핸드폰 10배까지 당겼습니다 이게 참여사 자 오늘 맑게개인 하늘 그리고 지리산 중산리 계곡에서 바라본 지리산 천황봉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